노웅래 씨 사선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에 사선의원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미처 대비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노웅래 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노승환 의원이죠. 야당 활동을 오래 했던 아버지를 둔 분입니다. 아마 집에서 수억 원 정도의 돈다발이 현금다발이죠. 그게 이제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현재 조선의보의 온라인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일면 탑뉴스가 술의 혐의 노웅래 자택을 압수수색 했을 때 수억 원의 돈다발이 나왔다. 1957년생으로 야당 생활을 오래 했던 노승환 의원의 아들이고 mbc하고 매일경제 기자를 지냈던 겁니다. 검찰이 6천만 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지난 11월 16일 압수수색하면서 수억 원 규모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검찰이 수사괴가를 올린 것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대개 집에 수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은행을 사용하는데 수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석연치 않은 거죠. 대개 이제 정치를 그만둘 때는 이렇게 일이 잘 못 꼬여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를 그만둘 때가 많고 대개 정치인들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정치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노웅래 전 의원은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칭해서 검찰개혁을 못해서 부메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한동훈 씨는 아마 국민을 쏘기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노웅래 의원 측은 2020년 출판 기념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검찰청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후원금을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 등을 수상히 여기고 이 돈이 후원금이 맞는지 등을 이제 규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아마 당에서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사선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사선의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런 지원사격이나 이런 것을 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후원금이 되게 들어오게 되면은 뜨뜻한 돈 같으면은 대부분 이제 은행을 사용하게 되는데 돈 세탁이 필요한 경우에 대개 현금을 갖고 있다 현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또 의심을 받기에 족한 그런 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다시피 노웅래 의원은 현재 마포갑 마포오래는 아마 정청래 의원일 겁니다. 노웅래 의원은 1982년도 매일경제신문을 거쳐서 1983년도에 mbc에 입사했고 21년 동안 기자생활했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어제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선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선거라기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게 되면은 2021년 4.15 총선의 마포구갑 후보별 사전 관내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선거 같은 경우는 대개 이 차익값이 0에서 3 정도로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뜻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의 성향은 사전특표나 당일 투표에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노웅래 후보는 플러스 13% 플러스 15% 미래통합당의 강성교보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가 나온 거죠. 이거는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강성교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전산적으로 빼앗아서 노웅루 후보와 함께 넘기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이게 4.15 총선에서 마포구갑에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일어난 일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도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었겠지만 전산 조작은 대개 동별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에 속한 투표소별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마포구갑에는 동이 7개 동이 있고 투표수가 47개 있는데 47개 전부의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조작률을 적용해서 강성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사전특표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넘기기 때문에 47대 제로로 단 한 투표소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확률은 2분의 1의 47성이니까 수억에 수십억 분 정도 일이 되겠죠. 조작 흔적은 또 여기서 당연히 나타납니다. 이 밑에 101.0라는 것은 강성교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노웅내 후보가 101표를 얻었다. 거의 당일 투표에서 비슷비슷 경합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관외사전투표에서는 강성교가 100표를 얻었을 때 노웅내가 176.2표를 얻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는 강성교가 100표를 얻었을 때 노웅내가 155.5표를 얻었다. 이거는 당일투표에 비해서 현장의 큰 수치죠. 정상적인 투표라면 101.0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온 것은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옆동네가 정청래 후보가 출마했던 마포구리인데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이 4.15 총선결과하지 않습니까. 중앙이 이게 4.15 총선결과죠. 중앙이 이게 4.15 총선결과인데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관외사전투표 김성동 미래통합당원 마이너스 13% 국외 부재자특표 마이너스 11% 서강동 마이너스 13% 서교동 마이너스 16% 조작을 해놓으니까 10%대가 되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4.15 총선에서 전국평균은 12.5%를 빼앗아 가지고 플러스 12.5% 더불 민주당의 12.5%를 빼앗아 전체 규모의 25%의 표에 이동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지역인 서울 마포구리의 2016년 총선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표죠. 차이값이 아주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손해원 씨가 아마 출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 있는 2020년 4.15 총선결과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 수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이값을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 수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한 관계식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투표를 조작한 조작공장이 찾아진 거죠. 조작값을 그냥 압수한 다음에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훔쳐간 것은 원상복귀 김성동 후보가 빼앗긴 것은 원상복귀 하니까 그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를 구하니까 이렇게 수치가 작은 정상투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전산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런 범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빻지를 달고 다니다. 뭐 결국 이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네요. 어쨌든 뭐 다들 참 잘 살고 잘 먹고 잘 해먹고 그렇게 다 산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엔 참 멀고 긴 길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аров Prop İslam 고 revolution 사전장 정상 정상 라 정상 삶 정상 vamos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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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Plan 정상 제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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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